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희 영광의 으뜸 해수욕장, 다만미 해수욕장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가서 또 이렇게 석양도 보고했었으면 좋았을건데 사전 영상을 좀 미리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저번처럼 이상하게 바닷가는 브이로그를 제가 또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편도 엇비슷하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또 한번 진행해 봤을 때 찍어봤습니다 한번 저기 사전영상 vtr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영광의 블루크리프터 노재입니다 오늘은 영광군의 으뜸 해수욕장 가마미 해수욕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광군의 가마미 해수욕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마미 해수욕장으로 가보실까요 캠핑족들을 위한 이렇게 배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루 사용료는 3만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저도 사실 정말 오랜만에 와봤어요 정말 이 바닷소리가 우렁섭니다 물이 한참 들어올 때라서 이 바닷가 한번 붙여주세요 욕박 욕박이긴 한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사만미 해수욕장이 아주 지금 개장을 해왔고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 계시네요 지금 머리를 또 이렇게 시키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우리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자연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조개도 캐고 있고 아름다운 경치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지금 고무보트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휴일 되면 이 고무보트가 하나도 없었을 거에요 평일이라 이렇게 좀 모여있네요 아이고 아쉽게도 물놀이장이 아쿠월드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린이들이 여기서 참 물놀이도 즐기고 했었는데 예, 이번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또 이렇게 문이 닫혀있네요 코로나 사태로 문은 닫혀있지만 제가 또 이렇게 몰래는 아니고 먼 발치에서 한번 이제 근접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어우 시설이 되게 좋은데요 네, 잘 보이시나요? 어, 표지판에는 이렇게 여러 곳이 있어요 해수욕장이나 공동샤워장, 119 수상구조대 등 오토캠핑장까지 이렇게 다 표지판으로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 여기 오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생명들을 지킬 수 있는 곳도 이렇게 또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 네 네 한미수욕장의 전체적인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역광이라서 또 그러긴 한데 그래도 아름다우시죠? 네, 이상 짧게나마 가마미 투어를 마쳤습니다 어, 이제 여름 휴가철 우리 영광군 으뜸 해수욕장 가마미 해수욕장 꼭 찾아주시고요 가마미 해수욕장의 버스 시간표입니다 잘 봐주셨다가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차로 이용시에는 광주에서 여기까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제가 운전했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름 휴가철 다른데 가지 마시고 우리 영광군 힐링 한다는 느낌으로 가마미 해수욕장 네, 우리 가마미 해수욕장은 민박집도 많고요 지금 최근에 생긴 세븐일레븐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의 편의시설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름 휴가철 가마미 해수욕장 많이 찾아주시고요 이상 영광 블루 프리포터 청년 오제이였습니다 또 봐요 바이바이 아이고 네 네 자 좀 짧은 감은 있지만 제가 갔을 때 음 제가 지금 그 약간 일이 좀 있어요 퍼지션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아,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담고 싶었는데 또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양해를 제가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 영광군의 가마미 해수욕장 정말 아주 아름답고요 그 아쿠어센터도 있었는데 보다시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육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치도 아름답고 또 이제 서해안 쪽에 있다 보니까 그 해 넘어가는 그게 엄청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꼭 영광의 가마미 해수욕장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마미 영광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수욕장인데 아 우리 스튜디오가 좀 풍부해졌어 네 자 노제이 그리포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